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입니다. 오늘 있었던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 논평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혜숙 인사수석을 재심임하셨습니다. 이제 무주택자가 된 노 실장을 내보내기에는 너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럼 수석 총사태의 변이었던 종합적인 책임은 대통령께서 지신다는 것입니까? 이 주택자인 김혜숙 수석은 집 한 채를 팔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다시 알려드리지만 싸게 금매로 내놓으면 금방 팔립니다. 집과 직이 거래되는 듯한 이 현실에 국민들은 냉소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OECD 전망 경제성장률 1위에 도치되어 잘못된 경제정책도 부동산 정책도 바로잡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청와대 경제팀, 내각 경제팀도 고집스레 유임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설명 없는 오늘 유임 인사도 고구마 먹은 듯이 갑갑한 인사입니다.